봄트로 나가면 제일 먼저 차가운 물 다 씻어내고 아름다웠던 따스한 빛 온몸으로 받아내야지 우트로 나가는 날이 오면 꼭 따스한 봄이었으면 추운 물 속은 많이 시려 온몸이 다 파래졌으니 아 꽃을 본지도 이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계절도 사람도 웅크로 드는 겨울은 아니었음 좋겠네 아 꽃을 본지도 이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계절도 사람도 웅크로 드는 겨울은 아니었음 좋겠네 내가 어떤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여전히 그대로일까 여전히 그대로일까 여전히 그대로일까 여전히 그대로는 bed 여전히 그대로 일찍 감사합니다.